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 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종목 가지고 왔구요 지금 최근까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다가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또 지금 방향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2차전지에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이쪽으로 지금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모두 2차전지 종목에서 많이 좀 고배를 많이 마셨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나오는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전환의 신호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구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 체크와 그 다음에 차트 분석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에서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혹시나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불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급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오늘 영상도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 주시구요 이걸 눌러 주셔야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좀 힘이 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2시 9분 기준으로 지금 186,400원에 형성이 되었고 4.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코드사 1위를 또 살아냈어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비엠이랑 둘이서 각축을 버리다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이 둘 종목에 대한 순위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1위가 될 때마다 그 섹터의 강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알테오젠이 1위를 차지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했구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위를 차지했을 때는 2차전지가 강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도 한번 시그널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17만원을 회복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18만 6천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일정부 매물대를 뚫은 거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가 지금 올라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캐즌 우려에 대한 완화, 그 다음에 2차전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인식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온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캐즌 논란이 일으켰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의 성장성과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가 미래성과 성장성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다음 삼성 SDI 이쪽이 뭐 한 3%에서 약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2차전지들의 섹터들이 대부분 다 오른 거고요 게다가 지금 또 이슈가 지금 낮아진 전기차의 가격이거든요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판매가 내년부터 되면서 판매량도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전기차에서 2차전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테슬라라고 했죠 결국에 테슬라 차트를 보고서 매매를 해도요 솔직히 뭐 수익 먹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반등 나올 때마다 2차전지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처럼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가 지금 수령 구간 안에 있고 여기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2차전지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테슬라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힘드신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이 매수매도 할 수 있는 타점이라든지 물타기나 불타기 타점 이런 거 알려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를 에코라고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대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비엠 2차전지에서 중요한 게 테슬라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여러 분야를 다 손대고 있지만 지금 또 바이오 업계도 손해대고 있어요 두 눈을 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약간 괴짜인 느낌이 있는 게 이런 것까지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뭐 테슬라 주가는 그냥 오르겠죠 근데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2차전지도 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오르든 간에 저는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지금 호실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5%를 올렸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수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많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쪽이 많이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약바이오도 강했지만 2차전지도 나름대로 선방을 할 거다 게다가 지금 금리도 인하를 했고 그 다음 11월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미 대선이 있죠 미 대선 미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봤어요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봤고요 이 텔레그램은 제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하는 분들이나 광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이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타점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영상에서는 그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지금 여기 하루 정도 홀딩 했잖아요 홀딩하고 나서 지금 4% 정도 수익을 난 건데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거나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테슬라 차트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신규 매사들이나 기존 매사분들 제가 간단한 차트 분석이랑 정말 이슈를 했는데 뒤에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갑니다 영상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주시면 이 에코 프로비엠에 대한 매수매도 전략 신규 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매사분들이 물타기나 불타기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 여기에 다 녹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서 대응하셔도 손해보실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텔레그램 링크에서는 중간중간에 튀어 오르는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매집하는 가격대나 차트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대응할 수 있게끔 올려드리는 거라서 텔레그램 링크는 조건 없고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문자 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블루엠텍도 여기서 상승 나올 거라고 이렇게 찝어드렸잖아요 근데 타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11일날 들어가서 12일날 엑시트한 거거든요 이거는 한 14% 정도 수익을 냈고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야지만 이거를 보실 수 있고 대봉 헤르스도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영상 찍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약 9%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루 정도 홀딩하고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텔레에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세요 자 일단 에코 프로비엠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요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했잖아요 근데 얘가 죽은 차트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갈 텐데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일봉상에도 보면은 앞전 매물대를 지금 얘가 이 살색으로 매물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돌파를 했어요 만약 이대로만 마감을 준다고 하면 정말 저는 좋은 모습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주봉 관점에서도 보면은 지금 20일 이평선에 지금 막혀있죠 그래서 내일이 이제 주봉 마감인데 주봉 마감도 지금 이렇게 마감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현재 이렇게 마감해서 한번 눌리고 갈지 그대로 상승할지는 제가 아까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주시면 그 대형 전략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승했을 때와 행보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에 대한 여러분들의 포지션과 가격대들 다 나와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에코 프로비엠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얘도 고점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60일 이평선에 지지 구간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끌고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서 시간을 끌고 상승을 하죠 7만 4천원에서 지금 31만 7천원까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 프로비엠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헤리스 부통령이랑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헤리스는 워낙 신재생이나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헤리스가 뭐 TV 토론에서 우세를 점하든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전기차 2차전지는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건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제 보조금 폐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기업들이 저는 2차전지를 못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점을 할 거고 아까도 테슬라가 차트 움직일 때마다 2차전지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굳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갖고 있는 이러한 악재들이거든요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화재, 테슬라 실적은 괜찮아졌으니까 이거 빼고 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 자유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인도량들 증가하면서 수요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화재 이 화재를 아직까지도 뭔가 특별한 대책이 안 나와가지고 게다가 얘가 물이나 소화기로 꺼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전기차 화재 때문에 2차전지들이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엔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산업들도 이러한 과도기를 겪었거든요 뭐 인터넷 버블이나 IT 버블 저는 이런 것들을 결국엔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산업인 2차전지는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성은 있고 미래는 있지만 관심도가 적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안전관리 대책 해가지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각 기관 정부들에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뭔가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규제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나오니까 저는 꼭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순간 2차전지는 다시 한 번 더 날개를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이거는 저희 이제 수익자료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 수익자료 보여드리는 거고요 트럼프가 아까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도 제가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집주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두 개를 준비했고요 해당 차트는 지난 매집주라서 이거는 예전에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세력들이 딱 봐도 핸들링 하는 게 보여가지고 1차상승 나왔을 때 이때 들어가서 이 꼬리 달렸을 때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날 들어가서 6월 4일날 엑시트해서 96%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래서 문자 주시면은 이번에도 매집주 2개 나갈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한 한 달 정도 들고 나갔을 때 최소 30% 이상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것도 최근에 저희가 세력들이 핸들링 하는 거 파악하고 수급 파악 해가지고 1차 상승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 시팅 나왔을 때 엑시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8월 21일날 들어가서 9월 10일날 나와서 이거 핫추핑이죠 핫추핑 SMG 엔터 34% 정도 수익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개 준비했고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급이라든지 주포를 파악했는데 이 주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 한 10개 종목을 가지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그렇게 좀 파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짠 파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집봉 보이죠 매집 거래량 그래서 얘는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한 50% 이상 올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거 한번 바라보고 매집주까지 해서 세 가지 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빔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매집주까지 여러분들 이거 다 받아보셔서 돈 버셔야 되잖아요 여기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 금리 인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자금도 들어왔어요 중국에서는 190조 풀었잖아요 이럴 때 버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또 4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꼭 문자 주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